초기 불교 예라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오늘부터 해서 한 40시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목차를 한번 펴 주십시오. 제일 앞에 목차를 펴보시면 이 책은 크게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편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부가 되겠지요.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1편은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5장이 포함되어 있고 제2편은 초기 불교의 교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기 불교의 교학에 관계되는 것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초기 불교였잖아요.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의 토대가 되는 자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니까야고 하나는 아함입니다. 들어보실죠. 그렇죠? 한번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은 것을 우리 지금 빨리로 상자부 남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라는 말은 부, 부류, 모음 이런 뜻입니다. 니까야고 이것이 북방에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 들어와서 뭐로 정착이 됐는가? 아마 아함이라는 말로 정착이 됐습니다. 의미는 조금 있다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기본 자료가 뭐냐? 초기 불교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공헌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어떤 옛날 가르침에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정되는 거기에 철저히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초기 불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면 정확한 데피니션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정의이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게 거기잖아요. 불교라는 이름으로 공헌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대성불교 쪽에 들어오면 그게 더 심하잖아요. 대성불교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아무 이야기나 해버리면 그게 대성불교가 돼버립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선임들은 아직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그러겠지만 정말로 그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선임들이 대성불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대성경 어디 나오냐 하면 얼마 물어버립니다. 그런 식입니다. 저는 그게 참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가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가나선 하는 사람은 선방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출가자의 태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 틀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것이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불교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학문, 어떤 실천체계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학을 한다 하면 물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택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리학 개론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 몇백 년 내려오는 전통을 해서 이것이 물리학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화학이냐? 이것이 화학이다. 맞죠? 그렇죠? 생물학 하면 생물학부터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가면 제일 처음 뭐부터 배우니까? 개론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물리학 개론로, 생물학 개론로, 심리학 개론로, 철학 개론로, 무슨 개론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교, 여기 입문해서 그렇죠? 불교를 배운다 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불교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나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초기 불교. 제 전공은, 굳이 전공을 이야기하면 저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내려오던 초기 불교 전통, 딱 그거를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스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제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초기 불교를 하는데 제 이야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럼 아비달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비달마는 남북방 아비달마가 정확하게 딱 텍스트로 돼서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하다보면 또 아비달마까지 다 팔아먹습니다. 사실 아비달마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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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한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하다보면 오늘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툭 던지고 이렇게 툭 던지 놓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초기 불교냐? 무엇이 초기 불교냐? 이러면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남방에서는 니까야고 북방에서는 아함입니다. 니까야, 아함 이 정도는 아시겠죠? 니까야와 아함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상자부에서 소위 말해서 D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유 딴 니까야, 앙부 딴 니까야 이렇게 해서 물론 쿠다카 니까야도 있지만 부처님의 직설 있잖아요. 쿠다카 니까야는 부처님의 직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더라도 이 네 가지 니까야하고 이 네 가지 니까야에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 우리 북방의 아함입니다. 북방의 아함도 사아함이죠. 그렇죠? 장아함, 길장자를 써서 장아함, 맞지만 중아야라는 말은거든요. 중아함, 그렇죠? 상유 딴 니까야는 주제별로 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방에서는 잡아함이라고 옮겼습니다. 잡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인 것, 잡다하게 섞인 것이라서 잡아함으로 옮겼고 우리 안구 딴 니까야는 주제가 하나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에서는 뭐로 옮겼습니까? 정일아함으로 옮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이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텍스트고 기본 자료입니다. 됐죠?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 열을 하고 나면 모시박히게 귀에, 귀에 모시박히게 들을 이야기들입니다. 고려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래서 이 책은, 저 뒤에도 쭉 다 밝혀놨지만 이 책은 아함의 인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문은 한자를 너무 많이 써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한자는 제가 많이 쓰고 하고 있지만 아함의 인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함은 결국은 저희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저는 니까야를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까야의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니까야가 방금 말씀드린 사부 니까야. 방금 경으로 따지면 만 개가 넘는 만 2천 개쯤에 해당하는 경들입니다. 말이 만 개지,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경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체계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두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니까야 공부하고 번역하고 한 게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89년도에 인도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지자면 한 22년 이래 되고 그전에 대학생 때부터, 우리는 대학생 때부터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학생 때부터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불교가 기존 신도 사이에서는 거의 0%가 거의 이해가 안 되고 읽히지도 않고 그랬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때 막 그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법정 선생님, 돌아가신 법정 선생님이 번역하신 수단이 파타 선생님들도 지금 막 읽고 계시죠, 그렇죠? 그 수단이 파타가 제가 알기로는 1974년인가 그때 법정 선생님이 처음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70년도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벌써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불교 학생들하고 수단이 파타를 보니까 그거리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요새도 베스트 셀러입니다만 암경이야기라고 일본의 건 누입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생님들과 한번 읽은 분들 많이 읽으면 지금도 베스트 셀러입니다. 돌아가신 이원석 교사님이 번역해서 지금 벌써 한국에서 50판, 60판 이상 출판된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암경이야기 읽은 거죠? 텍스트 파일러 해서 인터넷에서 다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기 싫다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보도 될 정도로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누구와 있는 그분이 한 불교 개론이라는 전부 초기 불교 중심으로 한 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초기 불교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법회도 하고 초기 불교를 소개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도대체 초기 불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체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잡고 해오다가 특히 저한테 큰 영향을 주고 결정적인 확고한 그거를 준 것은 바로 제가 앞에 한 2년 걸쳐서 번역한 상류다니까입니다. 상류다라는 자체가 주제별로 모았다 이 말이거든요. 상류다는 말은 모음, 모았다는 이런 말이고 앞에 그걸 좀 더 넣으면 주제별로 모은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다니까에는 크게 56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650페이지로 해서 6권으로 번역했으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리불 존자나 인물 중심 이런 걸 빼고 순수한 주제별 모음으로 따지자면 36개 정도가 순수한 주제별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또 주제별 모음을 이렇게 딱 간추려 보면 놀랍게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뜸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죠. 에이씨 빨리 이야기하면 될 텐데 자꾸 뜸을 들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뜸을 들을 때는 뭡니까? 이거 억수로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딱 이래 해갖고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뜸을 들여갖고 그렇죠? 오늘 또 이응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야 이응애 얘기했는데 이응애 예쁘다 이랬뿐만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응애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그렇죠? 제가 한 100미터 저 멀리서 봐도 광이 팍 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사슬 뜸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사무스님들 관심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뜸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뜸을 그만 데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른 몇 가지 주제로 서른 여섯 가지 주제로 간추려지는데 그래갖고 딱 청정도론을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대림스님 번역하신 그거를 딱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교학입니다. 에이씨 나도 이야기하고요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초기 불교의 큰 주제 흐름 하나는 교학입니다. 그러면 불교가 교학만 있어야 됩니까? 불교가 교학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른들 왜 교학 배우는 강원 안 가고 왜 선방부터 먼저 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수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학이야.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배우면 되고 나는 정말로 딱 수행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두 흐름은 뭡니까? 하나는 교학이고 하나는 수행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청경도론 같은 옛날 고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학의 측면과 수행의 측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학은 요새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면 교학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론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론이라 할 수 있고 수행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론이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체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사상체계, 모든 철학체계 그 다음 특히 모든 사회운동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론과 실천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입문서를 읽어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최상의 어떤가는 종교라면 종교고 사상이라면 사상이고 철학이면 철학이고 실천 논리라면 실천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결국은 이론과 실천, 즉 교학과 수행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로 꼽고 있는가 하면 청정도론에서 그러면 교학체계는, 초기 불교의 교학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지난번에 제가 다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혹시 까무석을 짚어서 제가 뜸을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의 교학체계로 여섯 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교학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맨 마지막 열 번째, 십일째 맨 마지막 시간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초기 불교, 이번에 초기 불교 특강 했다며 그럼 은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누가 와서 이야기하대? 강목이라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럼 와서 뭐 가르쳐대? 몰라요? 사람 미칩니다. 미치고 폴짝댑니다. 그 중에 지잘난 척만 했었고 헛소리만 빵빵했었지 그 중에 교학 하나도 모른다. 은사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빌 겁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제가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배운 거, 요약을 해서 은사 선생님이 뭐 가르쳐대? 이러면 기본 주제라도 딱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미리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사 선생님한테 가서 몰라요? 무슨 소리 했냐고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아 미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기에 모시 박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학 주제로 여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섯 가지 뭡니까? 한자가 있대? 정말로 한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초기 불교한다고 빨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놓고 얘기를 보면 뭡니까? 한자가 거의 한 페이지예요. 페이지마다 한자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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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학을 일목요원하게 했잖아요. 딱딱 제시를 하려고 해보니까 한자가 한자잖아요. 한자 하면 우리 한글의 수백자에 대해 딱 요약해서 되니까 정말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 이러면 여섯 가지입니다. 한자로 하면 여섯 가지 한자로 딱 끝나버립니다. 뭡니까? 어떤 한 분이 또 말씀하시네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 처, 계, 근, 제, 연. 이 여섯 가지입니다. 됐죠? 이 책에도 지금 수백 번 나옵니다.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는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라는 말은 뭡니까? 불교의 기본 주제입니다. 기본 교학 주제는 온, 처, 계, 근, 제, 연. 이 여섯 가지입니다. 한자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온, 오는 뭡니까? 앞에 숫자를 붙이면 오온, 처는 십이처, 개는 십팔개, 근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도 제가 설명이 잘 안 들었는 것 같다. 이십이근, 됐죠? 근은 이십이근. 그럼 제는 이건 아시죠? 제, 진리, 사성제 네 가지. 그럼 연은 우리 12연기로 대표되죠. 그래서 오온, 십이처, 십팔개, 이십이근, 사성제, 십이영기. 이것이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청정도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온, 처, 개, 근, 제, 연. 이 여섯 가지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행 체계입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는 뭐로 설하셨습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는 37보리분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실죠? 그렇죠? 37조도품. 우리 북방에는 보리분이라는 말 대신에 조도품이라는 말이 더 잘 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죠? 그렇죠? 37조도품 혹은 37보리분법. 왜 37인가 하면 이 조도품 보리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 37가지 구성요소로 돼가 있기 때문에 37보리분법 혹은 37조도품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37입니다. 여기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그래서 37보리분법입니다. 그런데 이 37보리분법을 앞에처럼 온, 처, 개, 근, 제, 연하는 식으로 주제별로 모아보면 7개 주제로 정리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7개. 예를 들어서 교학은 6개 주제였죠. 그죠? 온, 처, 개, 근, 제, 연 이렇게 해서 6개 주제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37보리분법은 항목을 다 합치면 37가지지만 이것을 주제별로 모으면 7개 주제가 됩니다. 7개. 됐죠? 요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숫자가 제일 작은 거로 보면 우리가 사념처 들어보십죠? 다 그죠?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그럼 또 사회관계되는 것이 사정근. 우리 정근은 정진이란 말입니다. 사정근. 그 다음 또 사여의족. 사회관계되는 것이 3가지고. 그럼 5회관계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5근, 5력. 됐죠? 그 다음에 7회관계되는 걸로 합니다. 7각지. 그럼 우리가 수행해서 최종적이고 초기불교의 수행은 다 어디로 기계를 됩니까? 그렇죠. 8점도. 8점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7개 주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작년에도 와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죠. 저 이라면 강무기 이라면 어떻게 통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예수님 전도사 부흥 가겠죠. 입에 침 튀기면서 신도들한테 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막 막 이렇게 입이 말이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나 기독교 가서 부흥의 목사 하면 잘하겠다 싶으더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전도사라고 합니다. 도 뭡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8점도. 8점도 하면 제가 또 그죠? 막 미치고 8점도 입히잖아요. 짜릿짜릿합니다. 그렇죠? 저는 8점도 전도사이고 싶습니다. 불교는 역시 뭡니까? 우리 교학과 수행의 가르침은 전부 최종은 어디로 기괴되느냐 하면 8점도로 기괴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8점도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학의 주제로서는 온, 처, 개, 건, 재, 연 6개. 그러면 수행의 주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7개. 이 7개 항목을 다 합치면 37개. 그렇죠? 그래서 37보리분법이라 한다. 됐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달아야 되죠. 그렇죠? 다루어도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됩니까? 중심이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겠죠. 중심이 된다는 말은 이 책의 대부분이 온, 처, 개, 건, 재, 연 37보리분법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2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 때 있죠. 앞에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초기 불교의 교학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의 교학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온, 처, 개, 건, 재, 연. 이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6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6장에서는 초기 불교의 진리에서 사성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온, 처, 개, 건, 재, 연 가운데 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7장, 8장, 9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제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그런 부처님은 성자라고 우리 3개의 대도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고 대성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히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해라면 우리 불교 교학으로 보면 온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색, 수, 상, 행, 식, 오, 온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초기 불교 인간관에서 오, 온, 1, 2, 3으로 해서 온, 척에 근제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온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장에 보면 인간이 가진 능력들에서 22근, 22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척에 근할 때 22근입니다. 됐죠? 네 번째고. 그다음에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관심입니다.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2처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12처는 안이 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12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처를 하고 우리 경에서는 오히려 12처라는 말보다는 육내처, 육외처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육내처는 뭡니까? 안에 있는 여섯 가지 감각장소. 그래서 안이 비설신의 육외처는 뭡니까? 밖에 있는 여섯 가지 감각의 대상들. 됐죠? 그다음 뭡니까? 색성향미촉법. 됐죠? 선인들이라서 저는 한자를 쓰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12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 12처에서 안이 비설신의 의잖아요. 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의를 더 현미경을 들이대서 더 세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의의를 더 잘게 나누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의의도 있고 이렇게 더 여섯 가지를 더 띠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처에다가 여섯 가지를 더 분리해내면 18개가 되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존재란 무엇인가고 18개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온, 처, 개, 근, 제 했습니다. 그럼 하나 뭐가 남았어요? 연이 남았죠. 이 연이 바로 그 밑에서 15장,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해서 15장, 16장에서 12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또 첫날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연기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 우주의 구성원리, 자꾸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계연기 이렇게 해서 특히 대성불교 들어오면 12연기라면 이 우주의 구성원리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고 그쪽으로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초기경에서 12연기는 우주의 구성원리가 아닙니다. 그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럼 그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24연, 6인, 4연, 5가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할 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성원리, 우주의 구성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상호의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에서 말하는 12연기는 그러한 상호의존이나 우주의 구성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기경에서 말씀하신 12연기는 뭐냐?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거기서 그놨지, 그렇죠?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스님들이 끊지시도 이번에 저하고 만나서 우리 초기 불교 강의를 한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인구 자체가 딱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우리가 괴로움 하면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서 다 괴로움이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괴로움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스님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출가해서, 그렇죠? 머리 깎고, 성복 입고, 가사장삼 딱 수화하고 출가자가 딱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각설하고, 그렇죠?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성복을 입으면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 예스, 노. 예스죠. 아마추어? 아마추어? 누가 예스 그랬어요. 농담이죠, 그렇죠? 아마추어, 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고 출가자가 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프로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이거는 만지리, 그렇죠? 가사장삼 입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가는데 나 아마추어 돼, 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머리 깎고 옷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담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관한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겁 좀 나죠, 그렇죠? 겁 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 강의라도 열심히 잘 들으래, 이 이야기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그런데 우리 스님들처럼 이상한 띠를 딱 둘려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스님들은 뭡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프로를 준비하기 위한 입문 과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장장 4년을 두는 겁니다. 4년 동안 프로 입문 과정, 세미 프로, 예비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 입문 과정에서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딱 띠를 둘려놓은 겁니다. 됐죠? 선임들은 프로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프로죠. 제게 틀렸습니까? 그거 모르면 아마추우잖아요. 이라고 카던데 아니면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추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마추우니까. 그런데 프로가 되어서 더군다른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랬는데 뭡니까? 쓱 얼버무리불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거는 프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초기 불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는 석가모니의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 개 우리가 스님들은 삼위개 물론 받았지만 앞으로 삼위개 비교 받은다면 이 개는 누가 제정한 겁니까? 들어오지 않아 불이 제정한 겁니까? 우리 불교시 우리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대성보살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살계는 제과자하고 출과자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과자도 보살계 받고 출과자도 보살계 받고 그럼 제과자가 출과자가 구분되려면 뭡니까? 우리는 구속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과자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삼위개 삼위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개 삼위개 구속계 누가 제정한 겁니까? 부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뿌리입니다. 맞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강조하니까 반발을 하더라고요. 적당하게 나이도 자꾸 들고 나이 자꾸 들고 말하고 내가 남한테 욕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욕들어갈 거야.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요. 저는 올해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들어갖고 쇼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들이 옆에서 다 말하는 거 스님 다음 내 카페에 스님 안티 카페가 다섯 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안티 카페가 다섯 개래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군데 두 군데 들어가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해 50노입니다. 중노름도 32년쯤 33년쯤 그렇거든요. 저도 상자 한 명 있어요. 지금 스님들하고 비슷하겠네요. 강원가슴 지금 3학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랬는데 내가 말라고 남 욕대로 무감해서 바른 소리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편이 없을 것 같더라고 없다 해놓고 또 이런 소리 또 해삿죠. 또 택택 쏘는 소리 해삿고 그렇습니다. 버릇을 못 버려서 그런데 어쨌든 편하게 해서 잘 이렇게 회항을 해야겠다 그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다보면 여러 소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첫날이니까 중요하다 싶은 말 툭툭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됐죠? 아마추어 아닙니다. 세미 프로지만 세미자가 붙었지만 아마추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서 프로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자질도 못 갖추고 프로가 되면 그야말로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 서로한테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이런 걸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좀 데피니션을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오해하고 온처 개건 재현이 다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12연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초기 경위에 중에서 보면 12연기는 우주의 구성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제법의 상호관계가 아니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누가 보세요. 스님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서문답으로 받으면 골을 확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스님 또라암갑다. 이래 삽니다. 진지하게 와서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래 삽니다. 딱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면 팍 한 번씩 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진지하게 물어오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 보살이 위대하고 헛소리해 당장 부처님한테 천팔씩 빼내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이래 보면 슉악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게 괴로움인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제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데피니션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괴로움이냐 하면 초기경에서는 부처님은 괴로움은 1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파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재미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괴로움은 1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아먹는 것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란 것은 사고 파는 것 요즘 이야기하면 고개가 까딱까딱 되는 분들 있죠? 그렇죠? 괴로움은 사고 파는 것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괴로움은 사고 팔고 그건 점점 가까워지죠? 사고 팔고 악세한테도 좀 이상합니다. 사고 팔고 이래 안 하고 뭡니까? 사고 팔고 이래 하면 아씨 저거 나도 아는 거다. 맞죠? 그렇죠? 나도 아는 건데 왜 스님들 입에서 툭 안 튀어나옵니까? 그게 프로 아닙니다. 그러면 됐죠? 기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도처에서 괴로움은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어떤 게 사고입니까? 생로병사 어떤 게 팔고입니까? 이 사고에다가 네 가지가 더 붙으면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다가 뭡니까? 애별리고 그렇죠? 원정해고 구부덕고 오음성고 맞죠? 이 네 가지를 더 붙이면 팔고가 됩니다. 됐죠? 다음에 우리 사성제 할 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십이 영기 우리 괴로움의 문제는 사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집 멸도인데 십이 영기는 이 사성제를 더 분석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우리가 고성제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거는 사고팔고 그럼 집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이잖아요. 괴로움의 발생구조잖아요. 맞죠? 일어남이 발생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입니다. 그다음에 멸성제 도성제는 뭘 밝히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밝히고 있고 괴로움의 소멸되면 열반입니다. 그럼 괴로움의 소멸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문득 다 소멸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움이 소멸됐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이렇게 해서 이 말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다 소멸되버리면 억수로 좋겠지요? 억수로 안 좋습니까? 억수로 좋죠. 그럼 저는 늘 법해가면 그럽니다. 문득 괴로움이 다 소멸되버리면 제가 만단인 줄 압니까? 종로 사거리 나가서 홀딱 뻗고 두 시간 동안 춤추겠다고 합니다. 그 춤 못 출고 뭐 있어요? 괴로움이 다 괴로움이 해결하려고 출고했잖아요. 그런데 종로 사거리에서 두 시간 춤추고 나면 예를 들어서 종로 사거리에서 두 시간 홀딱 뻗고 춤추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선생님들은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보니까 아무도 안 추겠네요. 아직 괴로움의 문제가 사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종로 사거리에서 홀딱 뻗고 두 시간 춤추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저는 춤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딱 보니까 추고도 남을 사람이죠. 저는 추고도 남습니다. 왜? 괴로움 문제 해결하고 추고야 했는데 그걸 종로 사거리에서 빨라붙고 춤추는데 괴로움이 해결된다면 그거 못 출고 뭐 있어요? 출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수울라 그런데 하루 추워서 안 되고 100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종로 사거리에서 춤추어야 된다면 제가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당연히 춥니다. 100일 아무것도 아닌데 한칠 죽으라고 용맹인진도 하는데 저는 그죠? 과묵도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교의 근본은 괴로움의 사성계가 벌써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자가 있어도 편합니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영 면색 명색 유기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뭡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래 할 때는 이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 정연구 바로 밑에 뭐가 나옵니까? 무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그것도 바로 나오죠. 그죠? 그게 뭡니까? 무명이 멸하면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면 아르마리가 멸하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12연기 정연구 딱 자체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 단에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 단에는 바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맞죠? 100%입니다. 100% 12연기는 딱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12연기는 사성계를 더 깊이 풀이하고 있는 거다. 초기형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3편에 들어가면 3편에서는 초기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까 수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37보류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3편에서는 초기불교의 수행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수행법 개관에서 제17장에서 37보류분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함자로 사념처 출입식염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증도 됐죠. 이렇게 해서 초기불교의 수행체계를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4편에서는 그 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초기불교에 나타나는 주요한 수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교학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행에 관계되는 것 우리 직원이라고 그렇죠. 초기불교 용어대로 사마타 비파사나 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살펴보고 있고 결국은 초기불교 용어로 하면 우리는 뭐를 추구합니까? 해탈 열반을 추구하잖아요. 해탈을 추구합니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이라면 불교는 무슨 책이랍니까? 우리 사막을 이야기하죠. 개정해 출가하자마자 은사선생님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죠. 불교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불교에서 개정해는 도체에서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럼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의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정해 사막에다가 해탈 해탈 직인을 첨가하면 이거를 이미 초기경에서 오 법 온이라 합니다. 됐죠?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 됐죠?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 해탈 직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아침저녁으로 우리가 예불하면서 외우는 예불문에 나타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이 개정해 해탈 해탈 직연을 향에다 비유해서 이 개정해 해탈 해탈 직연이라는 가장 깨끗한 향을 부처님께 공량하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븐 법신양 이렇게 하잖아요. 초기경에서는 이것을 오법 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초기경이나 기본 가르침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개정해 해탈 해탈 직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자부 입장에서는 수행의 도정을 칠청정으로 설명합니다. 청정에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 동의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일곱 단계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청정에 이르는 길을 성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에서는 청정을 중시해서 청정도론이라는 논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불교에서 우리 중요한 게 유네지요. 유네 부처님은 유네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택도 아니고 초기 불교는 유네를 설하지 않았다고 허소리로 해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 우리 카페에 와서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더라고 그래서 카페에도 글도 올리고 그러면서 얘기도 주제 잘못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은 유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부처님의 오도송이라는 부처님의 최초의 그 계송에서도 이미 이 유네의 이야기는 나옵니다. 오도윤회 육도윤회 이런 것이 초기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31장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 성자들 있잖아요. 우리 깨달은 성자들을 초기 불교에서는 네 단계로 나누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아시죠? 예류 일레 불환 아라한 이라는 네 단계의 성자들로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 각각의 도와 가를 넣어서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 과 해서 여덟 단계로 더 세분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 이미 초기경 여러 곳에서 열 가지 족쇄라는 게 있거든요. 열 가지 우리를 중생의 단계로 묶어두는 족쇄가 있다고 합니다. 해로운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법들을 다 끊고 우리가 성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래서 구경의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크게 4편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스님들이 저하고 열흘 동안 이거를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본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시간 가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포용하시면서도 이 책을 가지고 쭉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스님들이 요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초기불교 강의를 특강을 하는 것이 스님들 앞으로 중노름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론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1장부터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감사합니다.